메시가 팀에 합류했지만 이번에는 은바페가 팀을 떠났다. 한창 리그가 진행되고 있지만 은바페는 미국으로 날아가 미국 프로농구 경기를 즐겼다. 보도에 따르면 은바페는 현재 팀에서 휴가를 받고 자유시간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무려 12일 뒤에 복귀한다고 알려졌는데 메시와 만남이 한참 뒤로 미뤄졌고 메시의 합류와 동시에 은바페가 휴가를 떠나자 팬들은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파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축구의 신 메시가 드디어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했다. 메시는 웃으며 동료들 사이를 걸었고 동료들은 박수와 환한 미소로 메시를 축하했다. 파리 생제르맹 단장은 월드컵 우승을 기념하는 금 트로피를 메시에게 건넸다. 이 트로피엔 메시의 이름과 함께 별이 새겨졌다. 그동안 메시가 언제 복귀할지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이틀만에 복귀한 은바페와 비교됐기 때문이다. 특히나 은바페와 월드컵 이후 사이가 틀어졌다거나 프랑스 국민들이 메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